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두운 세상에 주가 빛으로 오셨네 깊은 소리 나의 맘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찬양해 하시네 빛마늘에 빛마늘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빛마늘에 빛마늘에 하나님의 안전하신 사랑 마음을 찬양해 하늘에 빛마늘에 하늘에 빛마늘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네 우리는 만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찬양해 주셨게 빛마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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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빛마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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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빛나누리